안녕하세요. 자, 미적이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2023년 5월 11일에 시행된 2023학년도 4월 학평. 4월 학평을 5월에 보다는 이런 일인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미적분이 어렵죠, 여러분들. 이번에 어려웠는데 미적분을 못해서 어려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지금 처음에 네 문제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문제 3점짜리 아주 쉬운 거 못 맞추는 사람들은 선생님 2, 6의 스텝 1만 좀 이제 들으셔도 다 맞출 수 있을 건데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니까 27, 28, 29. 아, 비주얼도 다 비슷하다. 결국엔 뭐야 이게? 뭐 미분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야? 뭐 극한의 개념이 없어 못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도형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3문제 정도는 이런 식으로. 3문제 혹은 뭐 많으면 4문제까지 혹은 뭐 두 문제. 여기가 이제 도형과 관련된 평면도형과 관련된 게 출제가 되니까 이제 다른 과목과 좀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확통은 뭐 도형 다룰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기한은 그냥 100% 다 도형이죠. 한 최소 7문제, 8문제가 이제 도형인 거고 미적분은 한 3, 4문제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이 좀 약하다 싶은 사람들은 그 선생님 강좌 중에서는 상승의 시작이라는 게 첫 번째 강좌이자 중학수학, 중학도형을 정리를 아주 빠르게 합니다. 책 한 권 끝내는데 이틀 정도면은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상승의 효과 미적분에서도 그냥 챕터 자체가 챕터 2가 28번 프렉탈이고 챕터 3가 27번 삼도극이에요. 굉장히 실전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과 필요한 이제 도형에 대한 성질도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7번 이제 삼도극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이제 삼도극 무죄를 빨리 푸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거를 이제 근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제 근사라고 하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에 들어본 적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요 상한 근사 쓰시면 안 됩니다. 또 근사라고 이름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좀 방식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 막 그림을 왜곡시키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면 알 거야. 그냥 무조건 돼. 100% 되는 거야. 이거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식을 써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정석으로 풀리는 문제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석대로 풀려고 그러면 식이 좀 길어지고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선생님이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요 P에서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 보통 이제 뭐 프렉탈이라던가 공통에서 이제 원이 나오면은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원나무 반지름 뭐 이런 건데 원나무 반지름도 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연결시키면은 결국에는 아, 이렇게 됐을 때 뭐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가 2세타가 되고 그래, 여기가 세타구나. 무례적으로 다 찾을 수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워낙 자주 나오죠. 삼도국에서는. 지름의 원주각, 직각당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가 2다.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세타로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지금 세타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이제 세타니까 요만큼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이 사인 세타인데 사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를 이제 2세타라고 그냥 놓고 풀어도 괜찮다는 거야. 자, 그거의 이제 원리가 뭐예요?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라는 거 요 교과서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같으니까 1이라는 걸 거 아니야. 언제? 세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세타 0으로 가는 스위치가 딱 켜진 거죠. 극한의 세계로 딱 들어갔으니까 2사인 세타 대신에 2세타로 시작한다. 저, 요게 이제 선생님이 쓰는 근사의 방식인 거야. 도형을 왜곡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 교과서 개념만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F세타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걸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들 이제 도형 그 왜곡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니까 상담을 하고 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근사를 너무너무 쓰고 싶고 선생님 수업 들으니까 너무 좋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제 주변에서 하는 거를 보니까 뭔가 되게 다양한 근사가 있더라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뭐, 뭐 도형을 뭐 뭉개기도 하고 뭘 날리기도 하고 막 이름도 되게 막 요상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이런 어떤 그 꼼수? 스킬? 야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 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싶어. 선생님이 도형은 어쨌거나 그냥 지키셔야 돼. 도형을 막 마음대로 찌그러뜨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자세한 원리는 선생님 수업에서 들어보셔야 되고 지금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쉽게 풀린다는 것만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이 세타고요. 각이 지금 3분의 세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변의 길이가 또 나오거나 또 다른 각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일단은 찾을 수가 있는 게 얘가 지금 세타고 이 원 안에 지금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이쪽 이쪽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3분의 세타니까 얘 다 더해가지고 이제 180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뭐가 된다는 거니? 여기가 이제 3분의 2 세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다시 그려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요 2 세타고요. 양쪽이 지금 세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때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요 각이 지금 크기가 얘가 1대 2죠. 그럼 얘네들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 됩니다. 그 얘네 둘을 더한 게 이제 2 세타가 되는 거고 자세한 내용은 이거 선생님이 2, 6을 보시면 그 3도 첫 번째 문제가 그 2022 예시문항에서 그 사인 법칙 활용하는 이런 케이스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의 길이를 바로 그냥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 세타를 2대 1로 쪼개면 돼. 그럼 얘는 3분의 4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3분의 2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길이들이 다 나왔고 낀 각이 있으니까 뭐 이쪽으로 계산하든 이쪽으로 계산하든 그냥 넓이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자, 넓이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한 다음에 원래는 사인 3분의 3타 해야 되는데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요거 요거 똑같으면 3분의 3타 3분의 3타 들어갔을 때도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각을 그냥 곱해주면 돼. 길이 길이 각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해주면 넓이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지우니까 이거 뭐야? 지금 9분의 4의 세타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세타 세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9분의 4 3번이 되는 거겠죠.